내가 갈게. 스타 세이버 같은데 솔러스 파임이 만든 전설의 무기라고. 그 어른이 제 안부도 물으세요? 뭐라고 하셔? 난 얼마 안 됐는데. 옵티머스 파임 문을 여는 열쇠로 진짜 행성을 되살릴 수 있는 겁니까? 저부터 갈게요. 또 누가 갈래? 먼저 가시죠. 누님? 팀장님? 여기 있다고? 아 아저씨.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. 잭을 위험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. 인간이 약하다는 거 잘 알았어. 걱정 마. 난 정예부대 출신이야. 근데 파트너 둘을 잃었어? 하하. 그러니까 우리 유물 위에 인간들이 이렇게 돌을 쌓아 올린 거군. 여기 있다고 광고를 하네. 그치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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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들은 도매가 열쇠를 신의 선물로 알았나 봐. 2대1이야. 붙자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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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혹시 이것 말이야? 주운 사람이 임자지 스모그 스크린, 물러서! 스모그 스크린, 라운드 프리츠! 놓친 거야? 안 돼! 오메가 열쇠 1호도 가져왔지? 그게 형상 변환기를 빌려갔거든 잘했지 뭐, 엄청난 파장이 날 후려쳤어 그 충격에 변환기가 가동됐고 얼마만에 깨어났는진 몰라도 밖에 나와보니까 옵티머스랑 메가트론이 싸우고 있더라고 조용히 나서야 될 때를 기다렸지 이거 가져도 돼? 나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좋았어! 전용 무기가 생겼다!